네, 오늘의 시그널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2차전지를 한 주라도 안 가지면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의류주와 지금 음식료주를 가지시는 분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 오뚜기를 갖고 있다든가 CJ제일자당, 라면 주는 그래도 그나마 올랐어요. CJ제일자당, 맨날 실적은 최고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료 기업이어서 당연히 큰 기업이니까 안 망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40만 원, 45만 원대에 샀더니 30만 원대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섬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소비, 이런 불안기에도 견디는 소비력이 있는 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섬 지금 저점 붕괴시켰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돋보이는 종목이 있으니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료랑 의류주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그중에 한두 개 잘 골라야 그나마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2천 원질로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너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일부 그냥 안 올라가는 거 여기다 담아놨다. 그런 사람들의 그냥 올라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치부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더 네이처 홀딩스가 지금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리틀 FNF라고 항상 상장 때부터 거론이 되었었고 리틀 FNF가 이제 리틀에서 어른이 되려면 FNF의 어떤 모양을 갖췄어야 되겠죠. FNF는 이미 MLB라든가 디스커버리를 수출을 성공을 해서 굉장히 잘 팔고 있고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MLB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죠. 그럼 이것을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간다면 더 네이처 홀딩스가 리틀의 자, 리틀 자를 떼고 정말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을 10배인데 이제 FNF 같은 경우에 20배를 받는데 그게 아마 수출 모멘텀 때문에 반이다. 그럼 두 배를 더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려면 수출길이 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박영준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출장을 돌다가 중국 업체랑 확실한 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연내 중국 북경과 상해의 8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해서 더 네이처 홀딩스의 지금 매장들이죠. 이것을 지금 홍콩의 상반기에 2개 신규 매장, 이거는 주요 상권에 입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중국에 가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합작법인 중에서 파트너사의 베스트셀러사라는 의류회사가 있는데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류회사이기 때문에 파트너사로 삼았고요. 이 회사의 대표인 덴프리스 최고 경영자랑 협업을 논의해서 북경과 상해의 8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성공을 거두면 홍콩의 2개랑 중국의 8개에서 10개 매장 드디어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의 깃발을 해외에 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틀 FNF의 발전 가능성에서 우리가 봤던 그 수출 모멘텀이 여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의 다른 브랜드들 런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죠. 가수에서 원히트 원더처럼 한 곡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날릴 수 있지만 수익은 계속해서 새로운 곡이 나와야 되듯이 더 네이처 홀딩스도 이제 다른 브랜드를 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국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인 브롬톤 이거를 이제 의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컨템포러리 무드 기능성 라인이 커뮤터랑 클래식하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라인. 그다음에 이 브랜드 브롬톤을 설립한 앤드류 리치가 직접 입었던 옷에서 영감을 받은 워크웨어. 일하면서 입을 수 있는 웨어죠. 이 앤드류 리치 라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롬톤 이 프리미엄 자전거에서 영감을 얻은 이 브랜드의 라인이 출시가 되었다. 그다음에 스트리밍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 이것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4월 22일이니까요. 내일 모레 글피쯤 되겠죠. 4월 22일부터 5월 28일 날 성수동으로 갑니다. 성수동 역시 팝업스토어의 성지죠. 여기에 지금 팝업스토어를 진행을 할 건데 오픈 기념으로 마크곤잘레스가 직접 내안을 할 겁니다. 마크곤잘레스가 스트릿 패션 브랜드 이쪽에서는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인물이에요. 세계적인 프로 스케이터 보더고 스케이터 보더들 특히나 MG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이 좋아하고 이 스케이트 보드가 나중에 지금 올림픽 정식 총목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지금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슈프림이라든가 아디다스의 아트 디렉터세요. 슈프림도 마찬가지죠. 젊은 층이 굉장히 열광하는 브랜드고 이런 스케이트 보드 대회에는 항상 슈프림, 이 회사가 협찬을 해서 뒤에 박혀있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슈프림 스티커 같은 거 여러 장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22일 날 토요일 날 라이브 드로잉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23일 날은 사인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마크곤잘레스를 직접 대면에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4월 22일 날, 23일 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릿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도 런칭을 했다. 더 네이처 홀딩스가 리틀 FNF로가 불릴 때 리틀자를 떼기에 부족했던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지금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출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을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